너무 약간 파트가 약간 두 파트로 나뉘는데 녹음을 한 시즌과 이제 아닌가? 그냥 진짜 정신없긴 했다 준비하는데 녹음도 그렇고 이제 프로모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간만에 느껴보는 강행군이었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하고 잘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는 여정이었어요 여기 앨범을 내기 전까지